마스터 셰프라는 요리 프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니 그런데 혹시 도전하고 싶은 의사 없으세요 요리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챙겨서 보다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래호 셰프님이 카리스마 있으시고. 뭔가 어떤 부족한 점 잘 찝어 주시잖아요 먹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내가 요리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면 요리를 배워 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강래호 씨 저는 또 성대모사를 잘 잃잖아요 야 마 둘이 그거 살짝 줄여야 돼 에드워드 이거 주방에 와서 돼요 이거 소중한 격을 죄송합니다